상상해보세요. 배터리도, 태엽도, 어떤 에너지 공급도 없이 영원히 똑딱거리는 시계가 있다고. 불가능하다고요? 물리학의 기본 원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이 불가능이 현실이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과대학교 연구진이 발견한 시간 결정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결정이라고 하면 소금처럼 원자들이 공간 속에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떠올립니다. 가로, 세로, 높이. 완벽한 3차원 패턴이죠. 그런데 시간 결정은 이 패턴의 차원을 비틀어버립니다. 공간이 아닌 시간 속에서 스스로 영원히 반복되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 외부에서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아도 원자들끼리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한 리듬으로 영원히 춤을 추는 상태인 거죠. 이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구기관과는 다릅니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 즉 바닥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치 숨을 쉬지 않고도 심장이 뛰는 것과 같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 연구팀이 그동안 시간 결정을 만드는데 방해꾼으로 알려졌던 양자 상관관계가 사실은 이 현상을 안정시키는 열쇠였음을 밝혀냈다는 점입니다. 서로 얽혀있는 양자 입자들의 기묘한 상호작용이 오히려 이 영원한 리듬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한 거죠. 이 발견은 기존의 모든 이론을 뒤엎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연구팀은 라이드버그 원자라는 특수 원자를 레이저로 부풀려 보통 원자보다 수백백 큰 거대 원자로 만들고 이 원자들이 세계의 에너지 상태를 오각에 설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시스템 스스로 에너지 손실을 억제하며 영원히 진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두 종류의 시간 결정이 탄생한 겁니다. 단 두 개의 상태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오직 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양자 세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건 단순히 신기한 물질의 발견이 아닙니다. 인류의 기술을 다음 차원으로 도약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결정의 완벽한 리듬을 이용하면 현재 가장 정확한 원자 시계보다 수백만 배 더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지 PS, 금융거래, 심우주 탐사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겠죠. 또한 외부 에너지 없이도 영원히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은 양자 컴퓨터의 꿈의 저장장치, 즉 양자 메모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막대한 전력과 냉각장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정보를 보관하는, 말 그대로 절대 꺼지지 않는 하드디스크가 탄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움직이는 물질, 한때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이 개념은 이제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물질의 네 번째 상태를 넘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존재의 상태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초의 오차입니다. 감사합니다.